만사무사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당시 일화는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해 그가 실제로 얼마나 부유했고 권세가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캘리포니아 대학 역사학 교수 루돌프 웨어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황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사무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그가 가졌던 황금의 가치를 따지면 현재까지도 단숨에 세계 최고의 부호의 자리에 오른다고 하는데요. 당시 전세계에 유통되는 금의 양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가 가졌던 황금의 양이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만사무사가 누린 부하 권력은 미제르강 유역을 따라 위치한 말리왕국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사하라를 관통하는 주요 횡단무역로의 교차점에 들어선 경제학적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역상들은 이집트를 거쳐 말리로 들어왔고 말리는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서아프리카 최대의 교역국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래된 상품들 중 대표적인 것이 소금과 금이었는데 소금과 금은 인류 역사 내내 화폐로 사용된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소금 거래는 말리 북부 타가자 광산에서 금 거래는 반북의 금광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캐낸 금의 양이 세계 공급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니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유리한 입지를 차지했기에 만사무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사무사는 이런 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금을 나누어 주었는지 그가 다녀간 이후 지중해 등지의 금값이 폭락했다고 합니다. 한 아랍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금은 만사무사 일행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미트칼은 25디르함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대체로 그 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그때부터 가치가 떨어져 지금까지도 폭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트칼은 22디르함 이하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와 소비한 많은 양의 금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까지 약 12년 동안 이런 식으로 가격이 머물러 있다. 지중해의 금값을 한 사람이 직접 통제한 것은 역사상 만사무사가 유일합니다. 만사무사가 이렇게 금을 나눠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교의 자카트라고 불리는 의무 때문에 그런데요. 빈자에 대한 자선과 기부의 의무입니다.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구율과 자선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만사무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금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만사무사가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 국력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지금은 외부의 원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경제 수준이 되었습니다. 성지순례 이후 그의 행보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그가 가졌던 부와 권력은 금과 함께 생겨났고 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